배고파? 내가 김밥 사줄게 와, 이거 너무 맛있겠다 여기만 접착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, 이렇게 여기다가 낙지를 마요네즈 파는 김밥보다 더 맛있는 김밥 레시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떡볶이, 근데 거의 다 로제애더라고요 내 식대로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 거짓돼 봤어요 고추장으로 고추냉이 날 거예요 야, 나 저렇게 해서 처음 봤어 야, 내가 안 해요 이 정도면 맛집은 맞지 야, 맛있겠다, 이미 이미 맛있겠어요 아, 춘거라 진짜 맛있고, 대박이에요 화제가 될 만하네요 오오 오오오 엑맨